그런 엔비디아나 AMD의 주가 상승이 한국에서는 기판회사라든지 DDR5를 준비하는 관련주 쪽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투자 관점에서는 아쉽지만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시의 글로벌 정시 대비해서의 상대적인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공격적인 투자분들은 계속 메타버스 NFT 그냥 하라 말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원래 성향이 맞으시면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나도 이제 태워 세복 가시는 분은 항상 저는 차라리 지금 다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계속 갈까 말까를 보여주는 반도체 쪽이나 이쪽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쪽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용하게 지금 반도체 기판 이쪽의 주식들이 상당히 올랐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하이닉스가 10만원 밑으로는 쉽게 안 꺼지겠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3분기 실증에서 그래도 파운드 리본에서의 실증이 잘 나왔고 키파운드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인텔의 랜드 사업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이 잘 보면 미국도 반도체 지수 구성하는 게 30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하이닉스와 비슷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70달러 정도에서 조금 덜 가요. 한국보단 강한데 그런데 미국 반도체 지수도 보게 되면 AMD라든지 AMD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페이스북이 실제로 AMD의 반도체를 수혈한다는 그 이슈였거든요. 여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GPU1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알게 모르게 반도체 D램 제조회사들은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보면 DDR5의 전환이라든지 기판 회사들의 주가가 좋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보면 대덕천자라는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대덕천자는 P10이잖아요. 그보다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LG노텍의 주가가 지금 IT 대응 제조회사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바로 기판 쪽으로 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기판이 지금 좋을까요? 그건 보통 기판이라는 게 보면 뜯어볼 수도 있고 한번 뜯어보셔도 돼요. 제 거 아니니까. 신작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쪽.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소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비 이런 쪽. 다 같이 오르면 이해가 되는데 기판 쪽만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여러 가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DDR4에서 DDR5로.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어디 갔냐? 반도체 칩은 이렇게 정말 칩이에요. 진의 바늘처럼 이렇게 초초초초초 다 껴있고 그걸 이제 판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녹색으로 생긴 게 보통 이제 PC비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것이고 차에도 들어갈 것이고 PC에도 들어가 있지. 그게 기판 PC비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폴드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나머지 또 기종으로 가게 되면 FP10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새롭게 이제 DRAM 소재를 만들게 되면 이때까지 다 갈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되기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전망은 아직 약간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미 기판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보통 반도체들 투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 DRAM 제조사들보다는 장비회사 수주가 먼저 늘어가거든요. 새롭게 만약에 이제 DDR4에서 5로 전환될 때도 장비회사 수주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좋아 메타버스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예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필요한 것이고 고성능의 MCU가 필요한 것이고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그런 엔비디아나 AMD의 주가 상승이 한국에서는 기판 회사라든지 DDR5를 준비하는 관련지 쪽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는 이미 좀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가를 잘 보면 약간 대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파운드리 쪽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고 소재가 있을 건데 반도체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달리 소재는 맨 늦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를 보게 되는데 반도체 그냥 일반적인 디램 제조 장비 원익 IPS나 테스트가 보진되어 있는 전공정 쪽은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대부분이 파운드리 쪽이나 DDR5 쪽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으로 조금 말 나온 게 말씀드리게 되면 심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코리아 스킷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니까 기판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을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BH라든지 너무 개별주를 많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괜찮아요.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용어로는 알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BH라든지 DKT라든지 이런 움직이자는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거냐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의 어떤 상승 탄력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종목 내에서 심텍, 코리아 서킷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고요. 대덕 전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아까 좀 큰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저는 대덕 전자도 좀 좋게 보고 그래서 중소형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BH나 DKT 쪽으로 조금 PCB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 하이닉스양 SSD 테스트 업체입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어느새 신고가예요.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이게 왜 올라가는 거지? SSD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솔리드 메모리라고 해서 요즘 이런 태블릿이구나. 보통 노트북이나 본체사도 카드가 이제 안 사죠. SSD카드라는 걸 꽂게 됩니다. 그럼 그 SSD카드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확대하게 되면 메모리의 증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휴공용 업체 내에서 유니테스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대장인데 그럼 SSD 관련 쪽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좀 있고 기타 반도체 쪽은 그러면 아까 제가 심태과 코리아 서킷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DDR5를 봤는데 오르지 않고 이제 시작할 거 한 두 개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모 방송에서 혀를 좀 굴렸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거는 그 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샷킷 했어요. 샷킷. 샷킷? 네. 소켓. 샷킷? 소켓. 아, 소켓. 이렇게 소켓이라 그러죠. 전국의 예전에는. 대표적인 게 ISC하고 리노고음입니다. ISC, 리노고음은 주가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켓은 뭐냐면 기판이 있고 칩이 있으면 제 자리에 장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으로 저것은 대부분 LED 전국을 씁니다만 한때 배경도 갈 때 보면 소켓, 소켓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뭐 그러지? 이렇게 돌려서 끼 꽂는 우리 그걸 소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혀를 굴려가시고 샷킷 그랬는데 소켓 관련 회사들입니다. 그건 혀가 문제 있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기판이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기판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움직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판이 움직인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차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OLED 쪽으로 확산되는 확률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OLED 관련 주는 OLED는 또 좀 다른 게 이게 소재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OLED 하면 LG디스플레이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게 아니라 그건 장비죠. LG디스플레이는 장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완제품을 만든 회사고 소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역시 뒷단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네. 소재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기업 명의 소재부터는 걸자 LX세미콘 뭐 이런 기업들이 보통 소재 쪽인데 소재 쪽은 어차피 OLED 쪽으로 진화되는 과정 자체는 뭐 애플을 중심으로 잡으면 되는데 애플이 아마 내년 후인가요? 23년도 지금 아이폰은 이제 12부터 제가 알기로 OLED도 다 바꿨고 스마트폰 외에 이제 맵북 같은 것도 OLED로 다 전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재주들은 워낙 또 이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많이 올라긴 올랐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되는 종목이 LX세미콘 고루인더스트리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꾸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앞단에서만 이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지금같이 힘든 수급이 좀 부족한 장에서는 이쪽에서 좀 큰 돈이 안 움직이고 작은 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 불안한 뉴스가 자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갑자기 또 스톱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위드 코로나 조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추측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뭐 제가 뭐 언론에서 봤는데 위드 코로나 콩글리시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정의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영어로 적으면 콩글리시가 아닌데 쉽게 말해 영어 맞는데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내용이 좀 그창한 내용은 있는데 과연 함께 간다의 의미가 뭘까에 대한 거를 그 누구도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빗장을 푼 게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도 지금 피가 안 나서 그렇지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국민 정서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유럽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든지 자유분방한데 답답하지 지금. 또 유럽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또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한 9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또 시장에 있는 게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가 10월 초중순에 70% 목표치를 달성하고 한 1, 2주 전에 실제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나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명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10명 모여서 해식합니까? 대부분 이제 4인 이상 열리면서 지금 뭐 밤에 조금 유원가라 그래야 됩니까? 보통 번화가를 가보면 거의 뭐 어떤 데는 강남 어디 모처에는 새벽 2, 3시까지 뭐 지금 완전히 풀린 거예요? 영업시간이? 아닌데도 이제 그냥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이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12시인가까지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문제야. 내가 이걸 모를 정도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모호하게 풀려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계속 확진자 수 여기에 이제 많이 무덤덤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거의 이제 이미 추석 지나면서 힘을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해졌고 가장 이제 아까 물어본 게 화이자 치료제 이야기만 나오면 국내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머커나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이 경고용 치료제를 성인하는 그림을 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경고용 쪽으로 진행되는 거정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경고용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임상이 잘 진행된다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삼바까지 빠져버립니다.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손을 좀 많이 떠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주의 상승 이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여행주도 그렇고 사실 위드 코로나주가 리오프닝 주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같은 그림이었는데 이제 워낙 주가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이제 막상 대한민국의 백신 2차 접종률도 70%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앞으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지금 항공주도 차별화가 나와버리거든요. LCC를 다 기관들 리포트 나쁘게 봅니다. 사람만 근거리 날라가지고 언제 수익성 회복되겠어? 그나마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이라도 나르지 이렇게 표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투자 관점에서는 아쉽지만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화이자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머크 치료제가 나왔을 때 관련된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바이오주들이 확 떨어졌잖아요. 폭락,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화이자가 나왔을 때 또 급락을 한 번 더 하고 요즘 최근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정말 급락을 했단 말이죠. 올 한 해 계속 하락하다가 또 급락. 이게 과도한 것이냐 아니면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한국 주식이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년도 한국 주식의 상승률 1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키 맞추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이제 통달하신 분들, 부처님들의 마음은 한국 주식 아직 비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도 한국 주식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도는 세계 1위였어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도 1,400 찍고 올랐으니까 따블 간 거거든요. 미국도 신고 가지만.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국 정시가 대부분 한 30몇 개 중에서 맨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게 맞춘다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가 만들어낸 하나의 지금 한국 정시의 어떤 고공행진 자체가 약간은 지금은 자충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노말한 이야기인데 한국 정시의 글로벌 정시 대비해서의 상대적인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의 어떤 기준점은 다시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경기 민감 대형주에 강력한 드라이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참 좋았는데 바이오주들. 내년도는 다시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동의하세요? 바이오주도 조금 다른 게 큰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 치료제, 백신, 진단.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이게 장만 좋았으면 이번 주에 날아갈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늘이구나.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또 면역항암 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관련 중에서 예를 들면 면역항암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에 보면 보통 참여하는 기업들이 매드 팩트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방요 이런 기업들이 면역 쪽인데 주가가 움직였을 건데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큰 축, 코로나 관련 치료제, 진단, 백신 쪽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좀 속상한 게 이거 전부 다 한국 기업들은 하나도 축을 못 깨고 있어요. 백신도 미국 거 맞았죠. 치료제도 지금 그 모양새. 정부가 지금 내년 2월도 당긴다는데 그거 80만 원짜리. 이거 가만히고 화가 나네. 미국만 지금 배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국내 코로나 관련 주의 백신 치료제 진단 쪽은 아마 제가 볼까 좀 부정적으로 여전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기타 순수 바이오라 그런 면역항암 관련제 쪽은 이게 지금 약간의 금리 인상의 어떤 시그널이 오게 되면 같은 성장 중 내에서 2차전지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 밀립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바이오지의 상대적 약세는 어쩔 수 없이 부덕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내년에도 네. 낮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현재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금 비중으로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다 물려있는데 무슨 현금 비중으로 아니 저 환혈은 아닙니다. 네? 환혈은 게 아니고 있죠. 우리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의 저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 지금 와서 다 물려있는데 무슨 현금 비중 관심법? 네. 관심법으로 보니까 근데 약간 투자 성향이 따라 다른데요. 저도 다 경험했던 부분이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경험을 봤던데 경험이 작고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예수금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손해라 보고 언제 가장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일반 투자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도 잘해서가 아닌 기관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수가 다르잖아요. 내가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 혹시 또 기관 투자분들도 여기서 하시겠지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회사에 100억을 벌어줬다고 해서 거기서 10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회사에 적정하기 때문에 항상 기관들은 냉정한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의 원성을 쌓을 정도로 세상 바람 냉랭하게 대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내 돈이 10원, 100원, 1000원이 귀한 돈이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가장 현금을 못 갖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손절하고 나섭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손절을 하게 돼요. 그때 확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주식을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안 볼란다. 짜증나가지고 화병 나겠어요. 주식 보고 있으니까 화병 나고 집에 오면 와이프가 눈치를 채고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 안 볼란다. 덮어버린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덮으려고 하면 덮을 때 덮을 때 최소한 그때는 덮을 때 조금은 줄여놓고 덮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아예 안 보는 게 때로는 그 종목들이 나중에 안 봤더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 종목을 유튜브 포함해서 내가 주식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산 거야. 사다 보니까 200개 코스 비백을 만들어버렸네. 오마이 갓. 근데 코스 비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사다 보니까 200개가 됐는데 내 종목하고 코스 비백은 좀 틀려. 이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프로의 평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말고 평소라면 한 몇 퍼센트 주식과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거든요. 강세장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다. 아니면 수급에서 개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외국인은 기관에게 기관에게 연속성이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딱 그게 있어요. 메타버스나 게임 이런 게 주도주지 말고 자동차는 자동차 시크니클 화학이면 화학 반도체는 반도체 이런 장이 있을 때는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저는 거의 풀로 가자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그렇다고 10배짜리 그런 거 말고 쉽게 말해서 시장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사안에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장은 사실 6월 달부터 약간 역추세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은 굳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의 아니게 저는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 현금 비중은? 네. 그 정도만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투자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 타다 보니까 이미 현금 다 썼다 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현금 비중을 널리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이렇게 하락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해맑았어요. 너무 해맑았어요. 너무 해맑으니까 믿음이 안 가네?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어쨌든 지금 잘 보면 특이한 게 미국의 달러화가 DXY가 95를 넘어서면서 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11월 달부터 이미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정석대로라면 8개월 걸리니까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당길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신고가예요. 여기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의 1위가 누구냐면 바로 마이클소프트입니다. 마이클소프트는 어떤 회사냐면 플랫폼 업체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대부분 이 법인스 인세를 빼고 나면 금리 쪽에서도 약간은 노이즈가 있는데 가치주가 아니죠. 성장주잖아요. 성장주가 전 세계 시가총의 1위고 또 하나가 제가 우리나라 장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자동차 2차전지 배터리 계속 봐야 된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백년 역사의 포도보다 아직 10살도 안 된 리비안이 시가총의 포도보다 비쌉니다. 비싸요. 그 리비안의 CEO가 83년생이에요. 도대체 저는 뭐하러 한 겁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상장하는 거니까 눈물은 좀 닦으시고 그러니까 포도가 백년 역사잖아요. 자동차 포도보다 리비안이라는 득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픽업트럭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의 1,000원 달러가 갖고 전에 상장했던 루시드 모터스도 그렇고 그러면 전기차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차차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금리 올리는 이러한 시대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성장주가 가장 고별류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금리라는 이슈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 이 인플레이션 이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급 이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불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간이 되면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미국 물가가 30년의 최고치다. 그다음은 또 기록갱신이 있지만 그 기록갱신에는 이제 버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더디지만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내년도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은 좋게 본다로 들렸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오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미국이 생각보다 신고가 렐리를 계속 끌고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높다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 이슈 자체만 조금 완화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누구도 언제라고 말을 못해요.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사장님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도 반도체 수요가 언제 끊겨진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재난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특히나 이 공급적인 요인은 오래 안 가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확산돼서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안으로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한국 정시가 지금 미국보다 못 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익스포즈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산업 구조 자체가. 그것만 완화되게 되면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주 네.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내년에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게임은 그냥 매매용이에요. 트레이딩? 네. 게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이 메타버스나 메타버스라는 게임 NFT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비트코인 꺾이면 다 꺾입니다. 다 꺾인다는 표현이 너무 공격적인데 그런데 가상화폐가 쉽게 안 꺾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ETF도 상장을 했고 예를 들어서 또 본국가적으로 약간 저기 비를 준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좀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 ETF가 상장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하고 이더러움이 많이 오르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이상한 코인들이 오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했지 과거의 전통 방식을 깨놨잖아요. 과거의 전통 방식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면 뭐 사야 됩니까? 금하고 금하고 부동산 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산다고 하면 이것도 먹으니까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이라는 우리가 알았던 기존에 금 사놓고 그림 사놓고 골똑금 사놔야 돼요. 옛날로 치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자금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화 됐다는 거죠. 이쪽에서 어떤 수급이 빠진다든지 거품이 사그라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전히 이쪽으로 가긴 가겠는데 게임주가 추도가 내전까지 간다고 보기는 게임주는 약간 한 번 확 가는 거 붐이 싹 갔다가 또 싹 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갈 것이다? 산업 자체의 캐파 자체가 자동차와 게임주의 캐파는 다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셨는데요. AR인베스트 대표시죠. 하창공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